아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SBS의 강민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을 드릴게요 이번에 검사가 고검 소속 검사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할 거라고 사고는 안 냈죠?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긁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간 건데 사람 다친 건 아니고 주차장에 그건 사고 안 난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인사사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삼진아웃제가요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3회째에는 구속을 시키는 걸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 상황이 진짜 예를 들었는데 음주운전 걸리고 또 정지했다가 또 취소됐다가 무면의 상태에 또 음주운전했다든가 그렇게 아주 재질이 나쁠 때 그럴 때는 넌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고도 내갖고 사람도 다치게 한다든가 지난번에 누구 있었잖아요? 누구죠? 연예인 한 명 연예인 한 명 옆에 있던 친구도 같이 비난 맞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음주에 사고까지 냈으니까 뺑소니가 잊혔으니까 그런 경우를 구속시키는데요 그렇지 않고 단순한 음주 세 번은 구속 잘 안 하고요 나중에 재판받고 실용선거 받을 가능성은 있죠? 수사 단계에서 벌써 구속을 도망 안 가잖아요 그리고 도망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 구속시키냐면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근데 그건 아니죠 검사가 도망가겠어요? 또 증거들이 확보 다 됐죠?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다든가 음주 수치도 엄청 높다든가 게다가 무면허 인상도 운전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구속까지 하고요 웬만해서 구속 잘 안 해요 수치가 얼마였어요? 음주 수치가 세 번째가 0.264 어우 많이 마셨네요 이것은 실용선거되면은 징역 최소한 6개월이에요 왜냐면 1년 이상이니까 1년 이상에서 3년까지니까 그동안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왔고 그리고 반성하고 그걸 한 번 깎아줄 수 있어요 그럼 징역 10월이에요 그래서 징역 6개월 선거할지 아니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할지 아니면 벌금형 선거할지 그 셋 중에서 하나인데요 근데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더라도 판사가 안되죠 검사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일벌백계가 되겠습니까? 다른 국민들 다 쳐다보겠는데 그래서 저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용 6개월이나 아니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항소심 가면 그동안 반성 엄청 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연금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저 먹고살기 저 그만두면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집에는 연세듯이 노모가 병들어 계시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좀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항소심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주차장 사유지 도로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 안 시켜요 거기는 도로에서만 면허 취소 시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면허 취소, 면허 정지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도로일 때 주차장은 음주운전을 처벌을 하지만 면허 취소는 시키잖아요 지난번에 안재욱하고 또 하나 누구였었죠? 또 탤런트인지 김병욱? 예 안재욱은 도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되는 거고요 0.096이었나요? 그 다음에 또 김병욱은 0.086인가 온가 그랬는데 거기는 아파트 단지 내 바리켓트가 돼 있는 단지 내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로 보지 않아서 면허 취소되지 않는 거고요 그럼 주차장에서 자기가 이제 차를 어떻게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네 술 마시고 주차장에서 차를 좀 빼가서 대리운전 기다리려고 그러다 그런 건가요? 자기 아파트에 주차를 하려다가 다른 차를 긁은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운전을 다른 사람이 해줬어요?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거기까지는 끌고 왔는지는 지금 대체로 거기 대리운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해서 주차를 하려고 했겠죠 대리운전해서 그래갖고 자기네 아파트 주차장이니까 여기는 괜찮겠지 그리고 그렇게 큰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물론 그래도 그것도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아파트 단지 내 와서 대리운전시켜갖고 그리고 검사들이 보통 보면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자기네 집까지 집 근처까지는 대리운전시키는데 그 다음에 몇 동 몇 동까지 하면 자기 신분 알려질까 봐 잘 안 하고 그냥 가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물론 언벌에야 마땅하지만 구속될 구속가식지 상황은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막 좀 비난받았던 게 이 사람이 일단은 그전에도 0.17 0.09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도 걸려서 감봉도 받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는 일단 수치가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긁었잖아요 근데 그걸 해당 차주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피해자가 뭘 붙잡은데도 그냥 집으로 올라간 거예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가서 집에 가서 측정을 했어요 거기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다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그냥 갈 건데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됐네 그 검사 양반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저 처벌은 1년에서 3년까지 징역형을 하거나 또는 500만에 10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하거든요 근데 잘못되면은 진짜 인생 끝나요 왜냐하면은 징역형이 선택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하는지 아세요? 왜 왜? 옷 벗어야 돼요 징역형 선택하면은 실형 두 달을 선고되든 아니면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든 그러면 공무원은 못해요 그럼 검사 이제 옷 벗어야 돼요 그래서 1심에서는 혹시 검사들 조심하세요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또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했다가 결국에 가서 항소심에서는 벌금 천만원 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재판받으면은 그 검사는 완전히 항소심까지 끝날 때까지 노심 조사하겠는데요 그렇게 열었어 아멘